아, 여자들 구해줘서 제일 싫어해. 어떻게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아, 들으면 뭐 얘기하지? 잘했어, 잘했어. 뭐해. 아, 왜! 아, 너무 싫어. 아, 너무 싫어. 우리 남편 맨날도 불러. 어색해. 아, 이, 아, 이 이름 넣지 마. 아, 이, 아, 이 이름 넣지 마. 하지 마. 항상 frakti. 그러니까. 당시 제 우리 가ettre 아름다운". 아, 섹시가 뭐지? soient 모んで 없으니? 아우요 너의 주의식 손님의 고생만 한 번 보호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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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여자들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. 아 남편 너무 시기없게 불러. 그런데 지민이만 안 넣었었는데 조금 들으나 했었는데 그 이름 넣는 게. 아 죄송합니다. 아 선배님 또 가오자입니다. 가오. 저 노래는. 아니 뒤에 저 노래. 오만 번 들은 것 같아요. 오만 번. 왜 쓰리입니까. 티득이 튀어나오세요. 조랑해. 조랑하다. 조랑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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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랑하자가. 부끄러워. 잘해. 아니 그냥 노래를 잘해. 잘해요. 노래 잘해. Ah My 아 너무 싫다 너무 싫어 땡땡땡 지친다 지쳐 언제 끝나